잘 나가는 아이돌 래퍼 그 의미 내 나약한 자신이 서있어 조금 위험해 울지 강박듯대로 다시 금이 도우지 Hell no 어쩌면 그게 내 품 모습일지도 몰라 Damn 현실의 결의감 이 상가의 갈등 아프는 머리가 된 깊이 정이 새겨버린 게 18살쯤 그래 그때쯤 내 정신은 점점 모여 때 가끔씩 나도 내가 무서워 자기 혐오와 다시 놀러와버린 우중 덕분에 이미 민연기는 죽었어 죽은 여전간 난과 비교하는 게 나의 입상일 때뿐인 지연 내 정신 갈 처음 간다 부모님이 allowed 같이 상담을 받았지 부모님 말 날 잘 모른다 나 자신도 날 잘 모른다 그렇다면 누가 알까 친구 아님 너 아님 너 그 누구도 날 잘 몰라 의사 선생님이 내게 물었어 내게 물었어 내게 물었어 공연하는 날 사람들이 목소워 화장실에 숨어버린 나를 마주하던 나 그때나 그때나 성공이 다 보상할 줄 알았지 근데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괴물이 된 기분을 처음 감아파가 나의 성공이란 괴물은 더 큰 불을 원해 목이 어떤 욕심을 때려 날 집어삼키고 망치며 대로 목줄을 걸어 어떤 이들은 내 입을처럼 막으며 선악관을 삼기라 해 I don't want it 그들은 내가 이 동산에서 나가길 원하네 shit shit 알겠으니까 제발 그만해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은 아니까 나 스스로 그만둘게 내 불행이 니들의 행복이라면 기꺼이 불행해 줄게 증오의 대상이 나름 여틴에 올라서 줄게 상상만 하던 것이 현실이 돼 어릴 적 꿈이 내 눈앞에 꼴랑 두 명 앞에 공연하던 좆밥 이젠 더 커서 미네 과 앞에 한번 사는 흔적 누구보다 화끈하게 대중 사는 건 아무나 해 My fam my homie my fam 꼭 정말 yeah 나 이제 정말 깨져나지 내 본질을 부정했던 게 숙자라 내 주선 아이돌 부정은 안 해 후차례 정신을 파고들던 건의 방황에 끝정답은 없었네 팔아버렸다고 생각했던 자돈심이 이제 나의 자극심대 내 팬들아 떳떳이 고개들 yeah 누가 나만큼의 uh They go with the Rolex 악스 계속 체조내 터치 타번에 끄떡거리는 수만 명들의 고개 쇼미도 많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shit 우릴 팔아먹던 너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shit 내 창작에 뿌리를 하면 세상에 맛은 맛돈 맛까지 짜봤지 화장실 바락에서 잠을 정하던 끝은 이제 내게 추억이네 추억이네 빛을 알바뜬한 땅 타고 덕분에 시발 박살이 났어 너의 갤비를 잡고 했던데 왜 너네가 누가 아파서 고생한 천들을 해 아스케이코에서 롤렉스 악스 계속 체조내 터치 타번에 끄떡거리는 수만 명들의 고개 하니 나은 나 똑똑히 나를 봐 우릴 팔아먹던 너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shit 안 한 게ёр어 ank 아멘